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로하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체포동의한 때도 아마 장 소장님이 뉴스 신세계에 출연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매주 보통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니까 오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이 처리되거나 또는 상정되지 않은 중요한 안건도 있고 해서 국회 상황을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요. 의원 295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찬성표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일단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참여했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사실상 부결 요청을 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쪽으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는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명, 기권 9명이었는데 이 당시 숫자랑 비교해보면 당시 무효표하고 기권표를 던졌던 표심 중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추가로 찬성 쪽에 가담해서 이동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어제 부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올렸었고 오늘 아침에는 박강원 원내대표랑 만났습니다.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입장을 추가로 밝히면서 표단속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예상 못한 결과라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보니까 울먹이더라고요. 네. 브리핑을 하는데 말을 잇기가 좀 힘들어할 정도로 울먹였는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호소를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지도부는 일단 지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한 걸로 보입니다. 좀 전에 전해지는 소식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오후 8시, 9시에 비상의총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방탄을 위한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으니 다시 한 번 입증됐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2월 27일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투표 현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찬성은 10표가 늘었고요. 반대는 2표가 줄었는데 이거는 윤관석, 이재명 두 분이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반대 2표가 준 것으로 보이고 무효가 11표에서 4표로 7표가 줄어들었고요. 기권이 9표에서 6표로 3표가 줄었습니다. 즉, 이거를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무효표와 기권표에 잠시 파킹했던 민주당 쪽 의원들이 10명이 찬성 쪽으로 가면 딱 이 숫자가 맞아요. 그런데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인가요? 공개적으로 자기는 이거는 부결의 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보당도 부결을 당론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탈표가 좀 더 지난번보다는 더 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49가 되려면 강은미 의원을 하나를 빼면 30표가 넘어가야 됩니다. 30표. 계산을 쭉 해보니까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당론이 가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결 투표를 했다면 민주당 쪽에서 30명 이상 정도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양향자, 황보승희, 하영재 등이 모두 찬성 표결을 했다. 가결 표결을 했다라고 하면 30명이 넘어가야 된다.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파장, 정치적 영향이 있을까요? 장 소장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큰일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변수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서 만약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굴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 당대표직으로 유지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본인은 옥중공천하겠다. 지지자들이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당대표가 감옥에 있는데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것은 못 견뎌요. 그냥 의원들이 이 부분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쭉 살펴보면 내년 총선에 여당을 심판해야 돼. 이것은 여당을 견제해야 되라는 여론이 더 높은데 민주당을 찍겠어라고 하면 그 수치가 대단히 좀 낮아져요. 그건 저는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라는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본인들이 선택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지면 내년도에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라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은 대단히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당분간은 색출하자. 어떤 인간들이 이탈했고 어떤 인간들이 배반했는지 우리 색출하자. 왜냐하면 되게 지지층이 흥분되어 있으니까. 지금 만약 지하철도 지금 국회의사당 역은 그냥 무사 통과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 진입을 하려고 진입을 시도. 지금 처음에 신고된 인원이 4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국회 앞에 오전부터 모여들었고 부결 소식을 듣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구속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이거 정말 이 정치권 민주당 가만두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지지층이 계시겠지만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보다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가 표결에 앞서서 오후 1시에 있었는데 거기서 비명개임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얻은 의원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쪼개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나는 부결 투표하겠다라고 공언한 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렇게 당이 어떻게 보면 4분 5열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탈당을 하는 일부 가능성이나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나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부결됐으면 오히려 비명개원들이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분단 가능성이 있었는데 가결됐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명개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나 주장을 훨씬 더 강하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단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더 단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향후에 언제 될지 건강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은 추석 이후가 되겠죠. 예측해보기는 어려운데요. 영장실질심사가 벌어져서 실제로 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발부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기각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사본 리스크를 완전히 떨어버리고 야당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오히려 당내 분란도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비명개원들이 공격했던 이유가 팔아 당신 사본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칠질질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검찰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 내년 총선 전망 어둡다. 당신 사본 리스크 혼자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과 공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져버려요. 이슈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사본 리스크에 대한 면제부를 받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보다 더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가결 표결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추측이 되는데 이 30명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나? 왜냐하면 기각되고 돌아왔을 때 본인 가결을 선택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지 민주당 안에서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신행커님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 그리고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내용들이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증거, 증언,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이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그러한 SNS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입장문을 어제 타이밍에 냈고 오늘 아침에도 박광훈 원내대표랑 당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권력을 조금 내려놓고 나눠갔겠다라는 타협점을 찾은 거는 이 체포동의안 부분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본인 노력한 것이 아니냐. 왜냐?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저는 영장과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제 예측이니까요. 실질심사를 해봐야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영장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30명은 어떤 확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길래 어떤 확신으로 가결에 투표를 했을까?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당내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3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계속 가결 쪽을 주장했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확신보다 반대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에 자신한테 돌아오게 될 공천 불이익에 대한 확신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공천에서 어차피 불이익을 받을 거라면 반드시 이재명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게 그 국회의원들의 본인 정치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쪽에 배팅한 게 아닌가. 오히려 영장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돼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소하고 돌아왔을 경우에 본인의 공천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승부수를 건 거죠. 공천과 총선 당선에 목숨을 걸어요. 다른 거 다 안 봐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천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배팅을 하겠죠. 네. 어쨌든 지난번 2월 27일 투표 결과와 오늘의 투표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소위 지난 9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가 소위 비명 내지는 반명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이런 등등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단 한 사람도 설득을 못 시켰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이거는 설득하는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면 어차피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난 이재명을 대표로 인정할 수 없어라고 했던 그분들의 확신은 지난 7개월 동안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당을 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도 솔직히 저도 정당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야당 지도자, 헌정사 이후에 이렇게 좀 범죄 혐의, 비리 혐의가 많은 분이 야당 지도자, 야당의 당대표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법 리스크에 이재명 당대표가 끌려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민주당과 민주 진영이 같이 도매권으로 넘어갔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지금 정치 검찰이 핍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과 상관없는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했을 때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민주당이 같이 끌려가냐고요. 그러니까 분리하시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관련해서는 이따가 윤상연, 정상호, 양당 중진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검사 탄핵도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졌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도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외에도 중요한 표결이 두 건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인데 역시 가결됐습니다. 전자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했는데 제적 298명 중에서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175표로 가결됐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1948년 5월에 우리 재헌국회가 출범한 이래로 총리 해임 건의안 발의된 것은 총 9번인데 다 기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의결 정적수 미달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에 성환종 리스트 의혹을 받았던 이완구 당시 총리 같은 경우는 표결 전에 자진 사퇴를 해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가결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총리는 업무를 계속 이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이 주도했던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안동완 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복기소 보복기소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양지청의 안동완 검사 그건 의혹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소권 남용에 의해서 공소 기각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두봉, 이시원, 안동완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으로 이 세 사람이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에 의해서 그것도 첫 판결입니다. 유우성 씨의 대북손금 사건을 담당해서 관련해서 보복기소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탄핵소추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지난 9월 20일 날 국회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 보고가 됐거든요. 탄핵안이. 보란듯이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승진발령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된 대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요. 이것은 적어도 국회에서 그러한 의견 표명을 할 거다. 어떤 결정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일단은 대기발령이라든지 아니면 한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게 맞지. 보란듯이 민주당 니들은 결정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리된 안건도 있지만 처리되지 않은 중요한 안건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균형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상정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방송법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균형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 양당 간에 그다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김진표 의장이 여야 의견 차가 있어서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장의 의지로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거 오늘 다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확언을 오늘 오전까지 했었는데 상정이 되지가 않았다. 그런데 이균형 대법원장 표결이 미뤄진 건 국민의매가 안 좋아요. 어쨌든 24일 날 김영수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계속 지속하게 된 것은 국민의매가 안 좋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한 번 더 합의해봐, 한 번 더 조율해봐 이렇게 하는 것은 관례거든요.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 세 번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의장의 결단으로 상정을 시키는데 그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25일에 본회의가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상정을 다시 한 번 시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동행 서약식 이런 걸 체결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거든요. 그래서 탈당하고 입당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양당이 사실상 합당을 추진하는 동행 서약식을 오늘 체결을 했습니다. 조 의원이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달게 받아들이고 저를 아주 따갑게 때리셔도 좋다. 그걸로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생 정당의 신선한 노력도 좋지만 결국 능력과 경험이 있는 정당이 진심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통합의 길을 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때리시고 내일의 국민의힘은 더 단단해지셔야 합니다. 6월 달에 이분이 마포포럼인가요? 거기 가서 그런 얘기했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환불을 도려내기 위한 수술칼로서 저를 사용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기꺼이 그 환불을 잘라내는 데 필요한 수술칼이 될 의지가 있다. 꽃꽂이 역할을 하지 않고 수술칼 역할을 하겠다. 수술칼은 일회용인데. 저는 이렇게 진영을 바꾸는 정치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진영을 바꾸더라도 야당으로 가면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지만 여당으로 옮기는 분들은 자신의 권력력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비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의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